X밥이 어디 있을까? X밥 아! 래밥 대박 여기 있네요 빠! 대박 그리고 봉지 과자, 뭐, 뭐 뭘, 뭘 해야 되지? 아, 30대가 좋아하는 봉지 과자가 뭐가 있을까? 봉지 과자도 필요하지? 네, 그렇죠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랜덤으로 봉지 과자 자, 이거지? 팔찌! 와, 팔찌 있네요 팔찌가 있어 형, 육아 이런 거 사다 주면 싫어할래는? 진짜 현맥주 4개 만들 부탁드려요 현맥주요? 혹시 뭐 싱따오로 부탁드려요 싱따오요? 네 알겠습니다 싱따오 없어 사장님 네? 우삼겹 있어요? 고기 어? 우삼겹이다 뭐 이런 거 고기 정말 좋다 고기 진짜 좋다 그러니까 우삼겹 삼겹 야, 이런 경우 진짜 애매하네요 종량제 봉투가 어디 있을까요? 어? 큰 거 찾으세요? 큰 거 찾으세요? 큰 게 어느 정도일까요? 소금한 봉투에서 그래요? 딱 정으로 하나씩 하나 오, 진짜 폭풍처럼 어휴, 진짜 폭풍처럼 어우, 지나가고 기념 한 번 매겨놔야지. 야 이거 제대로 하네. 불 판 거 하나가 됐구나. 어 왔다. 아버지. 아유 짐 빼야지 또. 와. 이걸로는 너무 익숙하다. 가벼운 거예요. 야. 야. 네? 네? 그거 그전에 5만 원을 더 내서 5만 원 받아왔어. 진짜? 제가 오늘 다 했다고? 표정도 못 보냈는데. 무서워. 야. 야. 야 씨 없는 살림. 영수증 주세요. 영수증 주세요. 무서워. 죄송합니다. 아까 걔한테 잘못한 거예요? 그래서 잘못한 거겠지. 다행이다. 우리 이거 나눠야 돼 이제. 일단 아이스크림이랑 얼음부터 돌려야 돼. 아이스크림. 얼음 얼음. 쭈쭈바 3개. 이거 엄청 마음에 들어 하실 거예요. 네? 쭈쭈바 3개. 예. 아이스크림. 일로 와. 네? 콜라마. 이거 없는 거야. 아 좋다 이거. 이거 얼마지? 잠깐만. 빵빠래. 어. 빵빠래 여기 애기. 애기. 애기 누구 빵빠래. 아이스크림 받아. 부모님들한테 좀 이따 돈 받으러 간다고. 네네. 어. 현금 준비해 놓으라고 꼭 얘기하고. 현금으로. 어 안 됐지? 우리랑 거기 주문하신 게. 고기요 고기. 우삼겹이 없어서. 대패삼겹으로 가져왔어요. 네. 일단 그거는 계속 먹으면 되니까. 구워 먹으면 되니까. 아이스크림. 콜라마. 바닐라. 우삼겹. 아까 쌀 양패. 아 그래요? 딸기 양패. 아 그래요? 딸기 안 사왔다. 딸기. 네. 콜라마 사주세요. 콜라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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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도 추가해주세요. 딸기요. 딸기. 딸기. 아. 딸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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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 할까요? 아니에요 아니에요. 괜찮습니다. 아. 죽어야겠다. 하하하하하. 어휴.